자 무슨 노래 또? 아 저 최성수씨 노래 중에서 후인 이란 노래가 있는데 최성수씨 노래 요즘에 뭐 위스키 온도락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 위스키 온도락? 네 그 노래는 많이들 하시니까 저는 후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 가수 유난인씨 청개고리가 가수 유난인씨가 우리 저 가수 송평씨가 운영하는 영뮤지컬이 있죠 거기서 제가 첫 번째로 초대를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위스키 온도락인데 네 한참 유행했잖아요 네 지금 그에 그 부르셔서 지금 조회수가 3000에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하세요 위스키 온도락은 아주 인기가 많은 곡이잖아요 네 그 노래 그 노래 불러가지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후인 지마이나입니다 지마이나 그대 어깨가 늘어져 슬퍼 보여서 그대 어깨가 늘어져 슬퍼 보여서 슬퍼 보여서 가만히 다가가 그대를 안고 싶은데 다가가 그대를 안고 싶은데 슬퍼 가슴에 와 닿는 미소 때문에 그대를 사랑하는 만큼 노래 부르리 그대를 사랑하는 만큼 노래 부르리 그대를 사랑하는 만큼 노래 부르리 그대 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아 나는 그대의 그림처보다 빛이 되고파 그대가 언제까지 가슴은 따뜻할 거야 우리 사랑을 아직도 기다리라며 그대 기다리는 것은 그대 기다리는 것은 그대 기다리는 것은 그대 여행도 가슴이 그대 여행이 그대 여행과 영혼을 축하해 꽃잎 같아서 향기로운 추억을 남기고 싶어 우리 마주친 눈빛만으로 따뜻할 거야 가슴속에 진실이 담겨 있으니 우리 사랑을 아직도 기다리라면 그대 기다리는 것은 행복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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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인 네 후인이라는 보사노바 흑수리가 허스키 보이스가 매력적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아니 거기서 역사 중요한 거야 보이스가